안녕하세요 오토소닉스 소닉입니다 이번 방송은 벤츠 GLB에 대한 이미지 리뷰인데 벤츠 GLB 컨셉카가 먼저 이미지가 공개가 되었어요 뭐 이런 최고급 소재를 사용을 해서 실내 공간을 이렇게 좀 보여주는 이미지가 나왔었는데 사실 저는 이 이미지를 보고 우리가 구매할 수 있는 실제 판매하는 차량이 나올 때까지는 최소한 1년 이상 걸리겠구나라는 생각이 됐는데 아닙니다 이게 7인승도 나오고요 이런 타이어를 끼고 나왔길래 저는 이건 무슨 컨셉이냐 어떻게 나오려고 이런 식으로 나왔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요 최고급 소재가 사용된 이런 GLB 인테리어를 보다가 원래 실제 판매하는 차가 딱 나오면 실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 이미지 공개된 걸 이제 살펴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생각보다 비슷하게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비슷하게 나왔고 GLA, GLB, GLC, GLC 쿠페 그 다음에 이제 GLE, GLE 쿠페, GLS 이런 식으로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는 디자인을 봤을 때도 맨 처음에 GLC 페이스리프트 모델 요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봤을 때 후미 디자인이 기존 게 나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다가 GLS가 공개가 된 다음에 GLS랑 GLC랑 비슷하게 가는구나 뭐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이제 쿠페, 쿠페가 페이스리프트 부분 변경이 이제 좀 있으면 이미지 공개가 될 건데 그 차량이 뭐 나오면 알겠지만 요게 GLB가 상당히 요런 디자인 GLC 쿠페랑 비교해 보셔도 상당히 귀엽고 차가 꽤 커요 꽤 크고 이 전체적인 룩을 보면 어떤 차가 가장 많이 생각나십니까? 저는 폭스바겐 티구안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이제 벤츠에서 SUV까지 그냥 싹쓸이를 하겠다는 생각이구나 사진을 하나하나씩 보면서 그냥 친한 차를 잘 아는 사람이랑 사진을 같이 본다 이런 느낌으로 편하게 보실 수 있는 이미지 리뷰입니다 이 방송도 보시기 전에 오토소닉스 채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면부에서 그릴, 헤드라이트, 안개 등, 범퍼 디자인 그리고 이 전체적인 사이즈 이런 거를 살펴볼 때 폭스바겐 티구안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한국 시장에서도 폭스바겐 티구안이 제대로 물량이 공급될 때는 굉장히 무서운 차종이잖아요 유럽에서는 진짜 인기가 장난이 아니에요 장난이 아니다 보니까 폭스바겐 골프, A클래스 해치백과 세단 폭스바겐 티구안, 이런 GLB 같은 차량과 GLA 풀체인지가 내년에 나올 때 GLE도 X5를 위협을 할 거고 X7이 GLS와 어떻게 경쟁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벤츠의 SUV가 각 트립마다 너무 잘 나가고요 이미지를 막 빨파 하얀색 이렇게 놨잖아요 이 빨간색이 중국에서 얼만큼 인기를 끌지 잘 모르겠습니다 중국에서 엄청 인기를 끌 것 같고 일본에서도 인기가 굉장히 많을 것 같고요 한국에서도 상당히 기대가 되는 차종입니다 이미지 리뷰 보자마자 그냥 바로 계약금 걸어놔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고요 공기저항 개수 이런 거를 신경을 썼는지 안 썼는지 잘 모르겠을 것 같은 각진 디자인, 오랜만에 나오는 각진 디자인 너무 좋습니다 이 컬러의 이런 각도에서 이미지를 보니까 그냥 중국 차 같네요 중국 차 같고 진짜 중국 느낌이 너무 많이 나는 이미지네요 중국에서 너무 많이 팔려버리면 한국 시장을 그렇게 신경 쓰지 않을 것 같긴 한데 GLB는 우리나라에 들어오자마자 빵 터질 만한 그런 그냥 외관만 봤을 때 외관만 봤을 땐 그런 느낌이 들고요 GLC 가격이 이제 6천만 원대에서 7천만 원대, 8천만 원대까지 넘어가는데 5천만 원대의 포지션을 해서 GLB가 나온다고 하면 A클래스 해치백과 세단, CLA, B클래스, B클래스 이제 4천만 원대 GLB, C클래스, E클래스 그냥 모든 라인업을 갖다가 벤츠 내에서만 고민해야 될 정도로 라인업 중에서 아주 핵심 모델이 될 만한 그런 SUV라고 생각이 됩니다 차가 나오기도 전에 뭐 이렇게 극찬을 하냐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 폭스바겐, T구안이 우리나라에 나왔을 때 가격이 할인을 받았을 때 3천만 원대 후반에서 4천 초반대였어요 그럼 GLB를 구매할 때 한 돈 천만 원 정도 더 지불하면 된다는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천만 원 정도 더 지불을 했는데 벤츠 GLB가 나왔다 그러면 물론 이제 가격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아주 큰 인기를 끌 수밖에 없다 특히 인테리어를 봤을 때 아니 뭐 송풍구, 앰비언트라이트를 E클래스도 안 들어간다 이거 다 넣어줘요 이제 뭐 에이클도 들어가고 CLA 들어가고 난리 났습니다 이게 밤에 보면 정말 예쁘거든요 CLS를 제가 타면서 진짜 이 송풍구 앰비언트라이트 있는 차를 보다가 송풍구 앰비언트라이트 빠진 차 보니까 되게 좀 이렇게 쳐져 보이는 그런 느낌이 났거든요 이런 라인을 잡은 것 MBUX가 기본으로 적용된다는 거 앰비언트라이트가 뭐 센터 콘솔, 송풍구, 프론트, 도어 막 어마어마하다는 거 스티어링 휠 디자인도 괜찮다 디컷을 넣어버렸네 이게 AMG 라인인가 보네 네 어쨌든 어떤 부분을 봤을 때도 상당히 괜찮고요 뭐 스피커 오디오 부분에 있을 때도 뭐 붐에스터가 들어가건 안 들어가건 기본 스피커 사이즈가 6인치 스피커 사이즈를 갖고 있다 6인치 사이즈를 갖고 있는 GLB가 GLC, 4인치가 들어가 있는 GLC보다 유리한 점이 또 많아요 그런 부분에서 다양한 소비자층을 노릴만한 그런 차종이 제대로 나왔다 이 고음 스피커 위치도 A필러네요 원래 요런 데 들어가야 되는데 A필러에 트위터가 있을 때 유리 반사음 때문에 소리가 조금 거칠긴 한데 미드우퍼와 트위터의 밸런스를 봤을 때는 이게 음악 듣기도 상당히 좋을 거라서 GLB가 막 그 신나는 음악 좋아하시는 여성분들 패밀리카로 사용하는 우리 뭐 가장들 젊으신 분들 모든 구매층을 노릴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보통 컨셉카를 보고 나서 일반적으로 판매하는 차를 봤을 때 실망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GLB는 그냥 이 이미지에 있는 대로만 나와줘도 어마어마할 것 같고 상위 트림 같은 경우에는 대시보드도 인조 가죽으로 마감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네요 이 인테리어 트림도 특이하고 앰비언트라이트에 인테리어 트림이 반사된 모습하고 뭐 이건 SUV 전쟁, SUV의 인기 GLB가 진짜 한몫할 것 같고요 가죽 질감이 이 GL2에서 봤던 이런 가죽으로 나온다고 해도 이 차량 가격대를 생각하면 뭐 근데 이게 확실히 좋아 보이긴 훨씬 좋아 보이네 가죽 이건 좀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브라운 시트로 하는 것보다는 블랙 시트로 하는 게 이 차량은 뭔가 조금 더 나을 것 같네요 우리가 사전 계약을 할 때 외장 컬러하고 실내 컬러는 정해놓고 주문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빨간색 차량에서 하나를 말씀드리면 AMG 라인에 나이트 패키지가 들어간 모델이에요 검정 휠, 윈도우 섀도우 라인도 검정 사이드미러 검정, 프론트도 검정이 많이 들어가고 크롬이 빠진 그런 모습인데 저는 GLB처럼 소형 SUV 이런 차량에는 크롬이 많이 들어간 게 좋을 것 같고요 휠하우스가 상당히 뒤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3열 공간은 굉장히 좁겠죠 굉장히 좁겠는데 뒤에 타고 내리는 거는 제 생각엔 GLC랑 큰 차이가 없을 것 같고 B 클래스도 매력적인데 GLB도 매력적이고 아주 그냥 비들이 난리가 났는데 3열을 폈을 때는 트렁크는 거의 못 쓴다고 해도 간혹 가다가 한 번 사용하는 3열이 있을 것 같아서 아주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E급에서 3열이 달려 나오는 7인승 모델은 우리나라에서 인증 받기 상당히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국내 SUV들의 가장 큰 매력이 7인승이라는 부분하고 뭔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다자녀 혜택 같은 거 그런 부분에서 수입 SUV가 7인승이 나왔다 그럼 인증 절대 안 해주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7인승이 나올지 5인승이 나올지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하나씩 이렇게 시트 폴딩이 되고 스키스루로 사용할 수도 있고 6명이 탔을 때는 요거를 이렇게 접어놓으면 맨 뒤에 탄 사람이 그렇게 막 불편해하지 않거든요 한쪽만 큰 짐을 싫던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게끔 나왔다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고 3열 공간은 그냥 그래 만들어줘서 고맙다 있는 게 어디냐 뭐 이런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스피커가 여기 6인치가 들어가 있네요 오 신박하네 여기에 6인치 스피커를 넣고 잡소리가 안 날까요? 되게 특이하네요 2열 문짝에 스피커가 있는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AMG 라인의 나이트 패키지가 아닌 그냥 일반 AMG 라인 이미지를 보면 루프렉도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고 이 윈도우 섀도우 라인도 알루미늄 범퍼 하단, 범퍼 하단 뭐 이렇게 알루미늄이 많이 사용된 이미지가 훨씬 좋아 보이고 훨씬 비싸 보이고 어 괜찮아 보이네요 옆모습은 진짜 티구한 느낌이 너무 많이 난다 어찌됐건 벤츠 GLB를 상당히 주목해야 될 모델이고 AMG 라인 옵션이 들어가면 가격이 6천만원을 침범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정도 사이즈의 SUV를 그렇게 싸게 팔 이유도 없어서 5천만원대에서 끊어야지 좀 매력이 있을 것 같은데 이 화이트 컬러에서 보셨던 AMG 라인이 빠진 모델과 AMG 라인이 들어간 모델을 비교를 해서 봤을 때 확실히 AMG 라인이 들어간 게 벤츠는 디자인이 훨씬 훌륭하긴 하네요 비싸도 아마 이 차량이 더 많이 팔릴 것 같고 6천만원대 초반? 6천 초반? 이 정도까지도 한번 가격을 예상하셔야 되는데 음... 5천만원대에서 끊는 게 낫겠죠 아무래도 상당히 기네요 우리나라에서 보면 올란도 올란도 같은 느낌이 들고 테일램프 디자인이 GLS를 조금 연상시키는 그런 디자인이라서 벤츠의 SUV 라인의 패밀리 룩이 진짜 제대로 완성이 됐다 그런 생각이 들고 아... 실내 사진을... 음... 여기 딱 있네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헤드라이트 디자인은 똑같고 LED 헤드라이트 기본 적용되는데 전면에 이 차량은 안개등이 있고 얘는 없는 걸 보니까 얘는 이제 멀티빔 헤드라이트가... 얘는 들어갔나 보네요 AMG 라인에 멀티빔 헤드라이트가 들어간 것 같은데 우리나라 옵션이 어떻게 적용될지는 벤츠 코리아에서 정하는 거기 때문에 좀 살펴봐야겠다 프론트 그릴을 보면 되게 재밌는 게 아... 얘네들 참... 원래는 이게 AMG 라인 아닌 이걸 산 다음에 이 그릴만 딱 바꾸면 되게끔 되어 있는데 얘는 이런 형태로 아래쪽이 좀 넓은 둥근 타입의 그릴이고 AMG 라인이 아닌 거는 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역으로 이건 아예 범퍼만 교체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닌 것 같은데 어찌 됐건 이 디자인도 괜찮고 이 디자인도 괜찮고 둘 다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개별적으로 선택하셔야 되는데 나이트 패키지가 들어간 거는 조금... 이게 버건디 컬러라 그런지 좀 죽어 보이는 그런 느낌이고 분명히 머플러는 뻥카일 거고 뒤에 디자인... 근데 이게 흰색이... 흰색 검정이 예쁘겠네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도 사막을 달리는 모습도 보여주고 전시장에 있는 모습도 보여주고 사진이 굉장히 많죠? 외관 이미지를 이 정도로 많이 배포를 했다는 거는 실제로 봤을 때 차가 상당히 크고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모델이라는 걸 자기네들도 알고 있다는 얘기고요 도어도 굉장히 두터운 편이고 문을 열었을 때 인테리어까지 살짝 보여지는 모습이 훨씬 더 멋있어 보이네요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실내로 들어왔고요 시트 포지션이 스포츠 시트가 적용돼서 허벅지가 앞으로 쭉 나오기 때문에 키가 큰 사람도 꽤나 편하게 앉을 수 있을 것 같고 허리를 잡아주는 부분도 꽤나 버킷으로 나와 있고 MBUX가 들어간 차량과 들어가지 않은 차량으로 이제 구분이 될 건데요 벤츠의 AMG GT4도어 그리고 CLS 이런 차량도 지금 MBUX가 안 들어갔고 이제 나온 모델이기 때문에 MBUX가 적용되려고 하면 그래도 한 2년에서 3년 정도 있어야 되는데 내년에 나오게 될 벤츠 E클래스에는 MBUX가 들어갈 것 같고요 GLC 페이스리프트에도 MBUX가 적용이 되거든요 GLB에도 적용되고 A클래스에도 이제 적용이 되니까 뭐 벤츠는 시스템이 너무 느리다 커맨드가 별로다 이런 얘기는 이제 안 나올 것 같습니다 MBUX에 적용된 보이스 컨트롤이라던가 사용하는 조작 속도를 체크를 해보면 BMW의 아이드라이브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더라고 해도 거의 그것에 준하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화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 다음 세대 정도 되면 아이드라이브나 커맨드나 거의 이제 비슷한 평가를 받지 않을까 시스템이 굉장히 좋아졌다 이런 부분하고 도어에 적용된 앰비언트 라이트, 프론트, 송풍구, 센터 콘솔, 앰비언트 라이트 야간 모습에서 아주 화려한 부분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부분 그 부분하고 3열 시트는 달아져서 고맙습니다 이런 수준이다 시트폴딩 전체를 해놨을 때 공간을 보면 뒷좌석이 각도 조절이 안 될 거에요 이 정도까지 나왔다고 치면 B클래스랑 비교를 해도 제가 봤을 때 GLB를 일상적으로 사용을 하면서 패밀리카로 충분히 사용하고도 남는 트렁크 공간이 나올 수 있겠다 국내 차량보다는 좀 불편한 부분도 있긴 있을 거지만 그렇게 보여지고요 헤드라이트 부분, 테일램프 부분 뒷문짝을 좀 보고 싶네요 3열에 스피커가 있다는 게 꽤나 충격적이라서 이게 웬만한 자신감 아니면 이게 안 되거든요 이 부분 음량 크게 틀었을 때 잡소리가 나나 안 나나 스피커가 있는데도 잡소리가 안 난다고 하면 조립 완성도가 상당히 좋은 건데 뭐 이런데 플라스틱 질감이 안 좋다고 해도 가성비가 아주 좋은 SUV 벤치에서 진짜 엄청 많이 보일만한 SUV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와 그리고 이 휠 사이즈가 20인치 인데도 이렇게 안 커 보이네요 20인치 인데도 이야 상당하네 아 지금 뒷문짝 보니까 뒷문짝에 스피커가 없고 여기에 있어 보이네요 미드우퍼가 여기 트위터는 있는데 여기 그 수납 공간 같은 걸 만들기 위해서 스피커를 뒤쪽으로 뺀 것 같습니다 새로운 시도 아 네 이 정도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요 사진이 워낙 많아 가지고 벤치 GLB 인테리어 스티어링 휠 송풍구 앰비언트 라이트 MBUX 이 정도를 좀 살펴보고 기본 오디오가 6인치 이기 때문에 기본에서도 GLC 보다 유리한 점이 있고 튜닝을 해도 더 낮은 비용으로 더 좋은 소리를 만들 가능성이 있다 오디오를 좋아하시는 분도 찰만하고 여성분들 패밀리카 모든 연령대를 노리는 벤치의 아주 훌륭한 모델이 나왔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요 2020년 요맘때쯤 출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2020년 상반기에는 벤치 GLB, CLA 그리고 GLA 풀체인지에 공개 아주 기대되는 또 해가 연결되니까 벤치 GLB의 가솔린 모델이나 디젤 모델 둘 다 인기가 아주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정도로 이미지 리뷰의 내용을 정리하고요 이 차량에 대한 가격이나 옵션 정보를 예측하는 방송을 먼저 하고 우리나라에 확정된 가격과 옵션 그리고 시승기 리뷰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벤치 GLB가 이 정도를 봤을 때 진짜 괜찮아 보이고 2020년에 신차 구매 계획이 있다 이러신 분들은 벤치 전시장에서 미리 계약을 믿을만한 딜러한테 해놓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다양한 리뷰가 올라갈 거니까요 오토소닉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